사폐? 그것도 매일로요? 정바름의 행적을 초단으로 끊어가지고 한번 체크해봐. 정승경을요? 널 죽일 거야.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. 기대하고 있어. 상상 이상이 될 테니까. 정바름! 정바름! 혹시 경찰 왔다 갔어? 형, 이 번호 계속 위치 조작 좀 해줘. 다 돌려놓을 거야. 내 손으로. 재무삼 팀을 뚫었다고 했어, 김준성이. 답답 조작은? 내가 발견이 돋으면 바로 정복 janbij받!